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침 채우려가 시장을 아주 짓눌러버렸습니다. 기술주 성장주들이 아주 급락을 했고 제약바이오는 상세했습니다. 기준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정해지면서 이런 악재가 단기 악재가 발생을 했죠. 지금 보시면 아주 난리가 났죠. 테슬라가 8.8%나 하락을 했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락이 일어나는 부분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이 지출 여력이 많이 줄었죠. 거기다가 물가는 상승을 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매수 여력이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내년도에 테슬라든 아마존이든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 해고를 많이 하겠다. 신규채용은 최소화로 하겠다. 그렇게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해고가 늘어나고 체온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더더욱이 소비지출 여력은 떨어지고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아주 크게 하락했죠. 7% 엔비디아 하락을 하고 AMD가 5.6% 애플도 어제 오른 만큼 그대로 하락했죠. 2.3% 하락을 하고 마이클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2% 그리고 메타도 2%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헬스케어 관련 주들은 강세죠. 헬스케어 관련 주들만 강세입니다. 지금 제약부 에버비가 0.6% 올라섰고 화이자는 보압수준이고 존슨이 존슨은 보압수준이죠. 1% 이상 하락한 주목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죠. 돈들이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돈들이 경기 침체된 우려 때문에 이런 성장주, 기술주들 쪽을 회피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그런 경기 침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사먹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변을 했죠. 어제는 나이키 페덱스의 좋은 실적을 토대로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 여전히 경기 침체의 전체적인 거시적인 부분에서 뭔가 모멘텀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 실적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부분이 아주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18% 하락을 했고 다우가 1% 정도 하락을 했죠.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별로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침체 우려의 증시간 하락을 했죠. 지금 테슬라가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긴축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호확제가 나올 만한 부분이 없는 상황이죠. 특별한 호확제가 나올 만한 부분이 없는 상황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상당히 경기 침체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의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날에는 페덱스, 나이키, 호실적으로 그리고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괜찮았죠.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이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것이다. 라는 우려가 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 매도가 아주 또 세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공포지수가 9.46% 아주 급등했고 반도체 업종이 아주 약세를 보였죠. 해지펀드 거물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에서 숏에 기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원하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중앙은행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래로 계속 내려갈 것 같다. 라는 거죠. 쉬워수로 걸 수 없겠죠. 공매도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앞으로의 경기를 봤을 때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자동차가 당연히 이제 안 팔리겠죠. 자동차를 지금 같은 시기에 사료관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할인 판매를 시작해서 수요 둔화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안 팔리면 이렇게까지 할인을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큰 폭으로 하락했죠. 반도체주들 전차. 별다른 이슈가 없죠. 별다른 이슈가 없고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나빠질 것이다. 경기 침체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한 경기 침체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또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실적이 좋았던 나이키, 페덱스는 추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머크, PNG 등 이런 제약 바이오 주들은 그나마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크스탠리 글로벌 투자 오피스 헤드는 시장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어제 랠리 이후에 한숨을 돌리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2023년도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는 과장된 것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죠. 흑재유가는 0.06% 하락을 한 상황이고 금가격도 하락했고 달러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조금 올랐죠. 지금 1,289원 그런데 지금 환율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다시 이제 공포 분위기가 시장을 아주 크게 뒤덮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을 좀 받쳐줄 큰 손들이 12월 27일 기준일이죠. 12월 27일 날 기준일에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또 10억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또 다 팔아야 되겠죠. 양도세를 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 더해졌죠. 더해진 상황이고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투심도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금투세 2년 유예는 좋았지만 양도세 부분에서 10억으로 그대로 가버리면서 지금 기대를 했던 게 100억을 기대를 했었죠. 계속 이제 이런저런 여야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5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또 할만 했었는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기존에 10억으로 유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큰손들의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또 나올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금투세 부분은 됐지만 양도세 부분에서 10억이 결정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회피 물량까지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됐죠. 23일, 26일, 27일, 3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강세를 보일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